날씨의 빅테이터 플랫폼 기업 K-웨더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습니다. 이날 K-웨더는 공모가 대비 137% 오른 1만 6,6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. K-웨더는 이달 초 진행한 기관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 1,362대 1을 기록하며 공모가를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해 확정했습니다. 일반 투자자 청약에서는 1,98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청약 증거금으로 70억 원이 몰렸습니다. K-웨더는 공모자금 전액과 보유 중인 자기 주식을 1년 후에 매도해 환기청정기 조립 라인과 자동화 설비 등 전략 생산시설과 녹색 기후테크 기술 개발에 투자할 계획입니다. 김동식 K-웨더 대표는 3년 내 글로벌 초인류 녹색 기후테크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.